. 엄마. 엄마는. 초년도 그렇게 고생을 안 했고 중반도 그렇게 고생을 하지를 않은 걸로 들어와요. 내가 이렇게 엄마 점을 봤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부모님들의 이렇게 밑밥이 어느 정도는 밑이 깔려 있다고 지금 보여요. 보이는데 엄마는 참 신랑분을 만나면서 그래도 지식이 많으신 신랑분을 만나서 엄마가 참 여장군으로 사시면서 조금 많이 삶에 대해서 남들에 비해서 좀 틀려요. 삶이. 잘 맞히시네요. 삶이 틀리는데 엄마 이 뒤에 이 포스가 참 대단해. 왜 대단하냐면 참 여장군도 여장군을 뛰어넘어서 엄마가 손을 대서 안 대는 게 없을 만큼의 참 부지런하셨던 분이고 삶에 대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 너무 폭이 엄청 커요. 그런데 어 7년 전 좀 이상하게 7년 전부터 엄마 마음속에 우한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우한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는데 어 엄마네는 자식이 둘이가 있는 걸로 들어와요. 자식이 둘이가 있는데 그래도 하나는 지금은 성공을 어느 정도 했다고 해서 신경을 안 써도 되는데 이 둘째 자손한테 엄마한테 근심이 안져버렸네. 근심이 안졌는데 왜 이 말을 하냐면요. 참 엄마 눈에는 대한민국의 그 말 그대로 1%에 포함되는 집안 외에는 여자를 여자같지 않게 생각해요. 그 소리는 얼마나 눈이 높냐 엄마. 얼마나 눈이 높냐면 엄마 눈에 며느리가 웬만큼 지식과 그리고 품이와 그리고 내가 학력과 그런 거를 엄청 따지고 살던 분인데 어떻게 이 사주를 가지고 며느리를 얻었어? 왜 그러냐면요. 엄마 분명히 엄마는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내가 그리고 섬기는 절도 있고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는 무당집을 오고 가고 하는 분명히 무당집이 있었을 텐데 이 아이를 사주를 집어넣고선 점을 봤을 때 분명히 둘이가 궁합이 안 맞았을 텐데 엄마는 어떻게 용쾌해 결혼을 시켰어. 근데 또 웃긴 거는 엄마 있잖아. 이 아이가 있잖아 결혼할 때 혼수품을 참 대단한 거를 가지고 들어왔네. 어떤 건 줄 알아요? 뱃속에 응? 아이를 안고 들어왔네. 그래서 거절을 못했어요. 내가 며느리는 따로 반원의 반원의가 있었는데. 꽃 손주가 내 손주가 뱃속에 있는데 이거 거절할 수가 없고. 또 내가 부동산을 하다 보니까 재산은 좀 있어가지고. 내 손주한테 줄 재산이니. 그래서 이쁘게 봐주려고 했는데 한 번 봐도 눈에 안 차더라고요. 안 차는데. 엄마는 그렇게 말을 하시면 안 돼 왜 왜 그러는지 알아요 엄마는 들어오는 시점과 그 아이가 엄마네 집에 들어오면서부터. 아이를 너무 많이 무시했다는데. 내 눈에 안 드니까. 그리고 또 우리 애는 아주 효자예요. 내 말이라면 껍박 죽거든. 근데 며느리는 내 눈에 차지 않고 하는 것마다 내 눈에 안 들어와요. 니은털 비켜가지고. 엄마 눈에는 당연히 안 들어오겠죠. 엄마 눈에는 대한민국에 엄마 며느리감이 없다고 내가 분명히 엄마한테 공수를 줬는데. 이 배우지도 엄마 머릿속에 배우지도 않고. 그 며느리 집에 가정도 뭐 내세울 집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학력도 내세울 것도 없고. 그런 아이를 맨날 엄마가 데리고 있으려니 엄마 속에서 얼마나 뒤집어지겠어. 근데다가 더 웃긴 거는. 이 집을 엄마는 이 아이들을 데리고 살았네. 그냥 저기 뭐지. 내 며느리 어떤 배우고 삶에서 가르쳐볼까 했는데. 그냥 하는 것마다 눈에 안 차고 그러다 보니까. 또 내가 부동산을 하다 보니까. 아들하고 아들 명의로 퇴금도 있잖아요. 퇴금을 좀 줄여볼까 하고. 아들하고 어찌 사니까 그냥. 갈라놓 갈라놓기도 그렇고 아들 재산으로 좀 하고 또 며느리 명의로도 좀 하고 그랬더니 얘네들이 또. 불화가 생겼어요. 아들이 또 맘에 드는 여자가 또 따로 있다는 거야. 내 자식이. 엄마는. 아들이. 여자친구가. 생길 동안에는 엄마는 알고 있었어 알고 있었고 엄마는 며느리를 인간 취급을 안 했어요. 인간 취급을 안 해놓고서 이 며느리가 엄마한테 어떻게 따뜻하게 다가갈 수가 있겠어 그리고 엄마는. 그 아이한테 너무 험한 말을 많이 했어 하지 말아야 될 말을 너무 많이 했어 어떻게 했는지 알아 엄마 엄마는 머릿속에 너는. 진짜 들은 거라고는 어 아무것도 없다고 빈털털이라고 머릿속에 아무것도 없다고 그리고 너는 어 집에서 놀고 먹고 자는 시충이라는 말밖에 안 했어 엄마는. 어떻게 남의 자식한테 어떻게 엄마는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엄마가 재력가면 재력가지 그 아이가 엄마한테 피해준 거 없잖아. 엄마네 집에 그래도 금쪽같은 새끼를 뱃속에 안고선 들어왔어. 근데 엄마는 그 비오는 날 눈 오는 날 진짜로 그 아이를 몇 시간을 바깥에서 엄마는 들어오지도 못하게 했어. 엄마 이거 몰랐지 내가 이 말 할 줄 몰랐지 엄마는 엄마 얼굴에 어 진짜 곱게 생기신 분 얼굴에 정말 겉과 속이 너무 다른 분이었어요.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지금 그래 내 시어머니는 바깥에 나가면 정말 우아하고 지혜롭고 정말 천사 같은 분이지만. 집에 들어오면. 악렬해 악려. 진짜 악렬해. 아 걔가 그렇게 생각하는 줄은 또 몰랐네. 몰랐어 엄마. 엄마가 몰랐다는 게 말이 돼 엄마는. 정말 인간은 인간 취급을 안 했어. 진짜 인간 취급을 안 했어 엄마는. 그 아이가 집에 들어가서 방에 들어가서 울고 화장실 가서 울고 그 우는 거에 재수없다고 바깥에 나가서 울으라고 그랬어. 그런 비싼 마음을 엄마는 줬어. 근데 이제 와서 이 아이가 이혼을 안 해준다니까 엄마는 그게 지금 내 재산이 걔한테 뺏길까 봐 엄마는 지금 불안해서 나한테 전 보러 온 거잖아. 이혼은 시키고 싶은데 그 재산은 다 내가 세금 좀 전략해볼까 그리고 세금 좀 줄여볼까 하고 개이름으로 내놨는데 이거 얘가 이 갖고 가지고 가버린다 그러니까. 하죠. 그걸 개이름으로 해놨더니 그거 가지고 지가 가버린다고 그래서 내가 지금 붙잡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 우선은 당장 달래면서 집에 붙잡고 앉혀놓긴 했는데 나는 솔직히 그 새로운 저기 우리 아들이 사귀는 새로운 여자 개가 좀 똑똑하고 예쁘고 아주 싹싹하니 잘하더라고. 개가 더 예쁜 거야. 얘랑 같이 천지차야 비교가 되더라고요. 그래도 엄마 엄마 원며느리는 정이라도 있어요. 원 며느리는 정이라도 있고 엄마가 진짜 힘들 때 바깥에서 진짜로 밥 못 드시고 들어올 때 이 아이는 된장국 끓여놓고 엄마한테 따뜻한 흰밥에다가 진짜 밥 따뜻하게 드실 수 있게끔 이 아이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아이인데 엄마가 지금 다시 보고 있는 며느리감은 너무 냉정하고 엄만의 가정밖에 보지를 않아요. 엄마는 지금 재산 그거 우리한테 챙길 수 있는 그런 것밖에 보지를 않는 아이라고 실속을 챙기는 아이라고 근데 엄마는 얼마나 땅을 치고 후회할 건데 이 아이 며느리 엄마가 엄마가 이 아이한테 이름 석자를 주고선 건물 사준 거 아파트 사준 거 땅 사놓은 거 엄마는 세금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이 아이한테 엄마가 엄마가 그만큼 당했던 그냥 대가라고 생각하세요. 이 아이 안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우선은 좀 잘 달래가지고 위자로 식으로 해서 이혼을 좀 하는 게 낫지 어차피 부부 사이도 안 좋은데 우리 애는 다른 여자 쪽으로 눈을 돌렸는데 얘는 이 집에서 살아봤자 더 불행하기만 한데 내가 생각할 땐 여자로서 불행할 텐데 안 있는다고 엄마 이 아이 안 있어요. 어차피 지가 갈 길 갈 거 아니에요. 안 있어요. 그치. 안 있는다고. 그리고 이 아이 입에서 들어와 있어요. 입에서 들어와 있어서 이 아이는 아마 갈 거예요. 가기 때문에 엄마가 그 조율을 잘해서 이 아이한테 어느 정도는 주고 엄마한테 물려받을 거는 달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이 아이가 계신 때가 엄마한테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안 줄 거예요. 그러면 엄마 이거 없다고 해서 엄마 사는데 지장 없잖아. 사는데 지장 없잖아 엄마 지장 있어. 그래도 한참 부터 놓은 내로는 생때 같은 경우는. 그럼 엄마 남의 자식을 그렇게 비참하게 만들어 놓은 인생은 엄마 책임은 어떻게 질 건데 이 아이 인생은 엄마한테 그만큼 당한 인생은 어떻게 책임질 건데 그러면 엄마가 한. 가슴속에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으시다면. 이 아이한테 내 내가 얘한테. 당했게끔 해준 보상이라고 생각하고서. 과감하게 엄마 이 아이한테 그냥 주세요. 그러면 훗날에 훗날에. 이 손자한테 그래도 엄마가. 엄마가 할머니가 얼굴을 볼 수 있는. 그만큼에는. 행위는 해줄 거예요. 나. 승주도 안 보내려고 그러는데. 엄마. 어떻게 안 보내냐 이 딸 이 며느리가 데리고 간다는데. 우리 집에서 다 키울 수 있는. 그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시고 며느리가 충분히 키울 수 있는 능력도 있고. 그리고 이 아이가 부모이기 때문에. 분명히 데리고 갈 거고 그리고 엄마 아들내미 이 아이한테 관심 없어 지금 여자한테 미쳐있어가지고. 고. 그냥 손주만 내가 안고. 그 며느리한테는 그 걔한테는 그냥 쪼금 띄워주고 지 설지를 따로 사려고 하는 게 더 낫지 않고 않겠냐고. 아들은 아들은 엄마 자식한테 지금 관심 없다고 그리고 그쪽 여자도 그 엄마네 손 손자를 데리고 오지 않는 조건이라고 그리고 며느리가 자식 주지도 않는다고. 그러기 때문에 엄마는 그건 뭐냐면 바람이고 바람이고. 그러니 엄마가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으시다면 그냥 좋게 그래도 조금 띄워주고. 아 재산을 주라고? 엄마는 줘야 된다고요. 어차피 걔 명의로 돼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줄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래도 다 못 준다면 조금은 엄마하고 잘. 조율을 해서 엄마가 한 건물을 챙기더라도 챙기지. 이 아이한테 양심이 있으시면 엄마는 주셔야 될 거예요. 그래 엄마가 나중에 천번 안 받아 뭔 말인지 알죠. 손주 때문에 좀 손주가 고생할까 봐. 개 때문에 주는 건 아니야 내 손주가 고생할까 봐 손주한테 준다 하고. 갓더라도 받아놓고 줘야지 그냥은 안 줄 거야. 엄마 진짜 양심. 다 진짜. 야 진짜 아줌마 이 정도까지 부려 처먹었으면 어느 정도는 줘야 될 거 아냐 내가 좋게 좋게 말을 하려고 했더니 넌의 자식이 귀한 엄마 자식이 귀하면 넌의 자식도 귀한 거야. 난 걔네들 결혼시킬 생각 없었어요. 지 아기를 안고 오니까 내 손짓 때문에 홀수 없이 시킨 거지. 일찬부터 맘에 안 들었어요. 그럼 이제 와서 이쁜 새끼 엄마 눈에 보이니까 그 아이 때문에 걔네들 데리고 있었어. 진짜 양심이라고 아무것도 없는 옆에 있는 애 아냐 짜증나게 진짜. 어떻게 하면 걔한테 재산을 조금 주고 이혼을 더 시키면서 우리 아들하고 새로운 애. 걔가 너무 딱딱하고 예쁜데. 엄마 그 여자나. 내가 아까 공수 줬잖아. 원 마누라가 엄마한테 따뜻한 밥 해주지. 지금 들어오는 여자가 따뜻한 밥 해주겠냐고. 엄마한테 얼마나 찬밥 얻어먹고 살려고. 됐어. 이제 그만하고 가. 이제 짜증나. 있는 사람이 더 한다고. 진짜로. 뭐 하는 거야. 없는 사람들이 정이 더 많아. 엄마는 재료가에다가 있을 거 다 있으면서. 왜 이제 와서 지금 징징거리시는데. 징째같은 내 돈 거져주려니까 아까워서 그러지. 그럼 엄마는 세금 그거 안 내려고 걔 명의로 얻은 빌려 쓴. 같이 살지 알았는데. 엄마 나 같어도 엄마랑 안 살아. 같이 살지 알았는데 우리 아들이 싫다 그러니 뭐. 됐어 엄마 가세요. 됐어. 이거 왜 그래.